네 오늘 막 눈도 오고 또 바람도 세게 불고 그래서 길이 이제 미끄러워가지고 어떻게 계속 눈이 많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계속 이제 많이 오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빙판이 좀 치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소원이 있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은 좋은 배피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원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 능력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끝까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목사님 기도응답이 빨리 안 와가지고 이러면서 답답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보면 18장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겠느냐 불이한 재판장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자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간절히 그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귀찮은 것 때문에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안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빨리 받고 싶어요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숨이 콱콱 막히는 이런 것 같을 때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나 지금도 제가 막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빨리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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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제가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작정하고 기도를 한 것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얼마의 기간 동안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자녀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소원하는 그것을 길이 안 열려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치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아주 기도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아주 집중하고 전념을 하는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작정기도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간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고 21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고 더 길면 100일이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 기도보다는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더 간절하게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때는 내가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저녁에 매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아니면 누가 만나자 가지고 그 시간에 식사하자고 이렇게 한다든가 무슨 초청을 한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때 그때 가면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작정기도가 안 되는 그냥 내가 그걸 작정을 했으면 나는 선약이 있어 갈 수 없다 더 중요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그걸 뒤로 제쳐놓고 오직 기도에 집중을 하고 전념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집중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작정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들으면 훨씬 빨리 기도에 응답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1차적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또 일주일 또 더 작정을 해가지고 집중 그냥 하는 기도하고 작정을 해서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작정을 해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정기도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니엘이 떠오르죠 다니엘은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는데 시험이 왔잖아요 이 왕이 허락하는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먹으면 이게 퇴학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 그리고 그 자기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아라고 왕의 짐에 포도주를 우리는 안 먹고 먹는 사람들 우리는 채소와 여간 채소와 다른 것만 먹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 봐서 그때 얼굴이 이제 우리가 더 초췌하면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열흘 동안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작정해가지고 큰절히 기도했죠 왜? 이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작정하고 간절히 막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열흘 지나고 나서 그 얼굴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과 채소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고 포도주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얼굴이 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 황관장이 3년 동안 너희들은 그러면 왕의 취미와 포도주를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아 이건 도저히 우리는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러고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아니면 그게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이렇게 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열흘 동안 작정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 어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더 크게 안면하십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부하네살 왕이 또 여러분 보십시오 꿈과 해몽으로 알게 하라 했잖아요 꿈도 안 가르쳐주고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회예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철야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요 철야 작정 기도 그런 날마다 그 다니엘이 세 친구와 더불어서 철야 기도를 작정해서 날마다 철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철야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너부하네사랑이 꾼 꿈이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고 이 내용이 뭐다 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꿈도 안 걸어쳐주고 꿈하고 해석을 알게 하라고 하면 이게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여기 뭐 오고사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어젯밤 무슨 꿈 꿨는지 그 꿈하고 해몽을 알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부하네사랑은 그걸 알게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며칠만 기간을 달라고 그리고 그 작정을 하고 간절히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를 또 너부하네사랑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장례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나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리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씩 작정해가지고 기도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작정 안 했으면요 그냥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는 소원하는 것을 빨리 응답받고 싶을 때 기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아주 전념을 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작정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요나처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3일 동안 회개만 해 내가 잘못한 것 그런 것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용을 보달라고 이러면서 작정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용서를 해달라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큰 시험이 다니엘처럼 큰 시험이었잖아요 그럼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전에 말씀드렸죠 열이고 인생의 열이고 내 신앙생활의 열이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열이고 이런 내 앞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열이고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회 동안 나팔불매 돌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쇠 바퀴 돌았잖아요 1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은사받아 주의를 하고 싶으니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큰 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뭐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중요한 일 사업을 위한 일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이런 일을 놔두고는 40일 온전히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한다든가 아니면 40일 동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라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부원교의 부목사들은 거의 다 거기서 부목사 하려면 어때요? 오살리 기도원카 그래가지고 40일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 그게 목사들은 여의도 순부원교의 목사들은 40일 금식 기도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오살리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딱 거려요 명령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어때요? 40일 금식 기도는 어때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여의도 순부원교의가 그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은 것 여러분 또 때로는 100일 동안 작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00번째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지금 1,000번째 작전 기도를 두 자녀를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그 두 아들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딱 지금 보니까 죽어 계세요 진짜 두 아들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그때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1,000번째 작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녁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끼 하루에 금식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천회하면서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적게는 3일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더 21일 동안, 더 길게는 40일 동안, 100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걸 빨리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다니엘은 그렇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 아, 뭐 나는 도저히 뭐가 없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한번 하나님께 작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은 첫째 작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너무 처음에 길게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10일이나 2주나 아니면 3주 정도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어때요? 또 2차로 작전 기도하는 거요? 안 되면 또 3차로 하는 거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세요 아멘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다 소용없어 왜 내가 이런 너무 중요한 소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돼 간절하게 강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 이 강청 기도라는 건 때를 쓰면서 과부가 그랬잖아요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거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 근데 어때요? 때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풀어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강청 기도 강청 기도는 막 어거지를 쓰듯이 아이들이 보여요 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아이 엄마 내라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게 어거지를 부리면서라도 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강청 기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야뿍강 나루토에서 형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외삼촌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 돌무더기를 싸놓고 이 돌을 넘어가면 죽어요 그러다고 앞으로 형이 오는데 지금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진태양란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처자식이고 재물이고 뭐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막 시름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야 나라 나 갈란다 해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막 때를 쓰면서 얼마나 강청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면 받고 안 해 주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희숙이 왕에게 어때요? 너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의 선자를 보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통보하면서 막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의 선지자가 성전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야 너 돌아가서 내 종 희숙에게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치료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고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해라 얼마나 빨리 기도 응답이 왔습니까? 내가 눈물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강청하면서 바디메오도 여러분 보십시오 소경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소경인데 또 거짓 이게 뭐 어디 생활을 못하니까 길거리가 구걸하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지나가신다 소리를 듣고 나사리 예수여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막 조용하라고 해도 더 큰 소리로 불을 지져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청하면서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날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요 작정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작정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있는데 좀 지나면 있잖아요 시간만 날짜만 채우는 이런 식으로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기도응답이 빨리 안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기도에 집중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래야 기도응답이 빨리 오지 작정은 했는데 간절하게 안 해 강청 기도라는 게 뭐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간절하게 강청하고 기도하라 누가 보면 11장 8절만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여기 보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요 한 친구가 밤중에 자기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을 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떡을 빌리러 갔어요 음식을 빌리러 갔는데 다 문이 닫혀져 있고 불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친구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좀 주게 아무 기척이 없어요 계속 대문을 두드려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 말하는 그가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주지 않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원래는 이 말씀이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간청하니까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이라 간청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누가 본 18장에 과부가 막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간청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 과부가 나를 얼마나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안 되겠구나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이 불이한 재판장도 이랬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간절한 소원을 속히 강청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기로 하면 작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청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암에 간절하게 새벽에 나와서 강청하고 철회하며 강청하고 금식하며 강청하고 불을 지으며 눈물로 막 간절하게 강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그런 말씀이 오늘 첫째 작전 기도를 해라 두 번째 간절하게 강청 기도를 해라 세 번째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서원이라는 걸 언제 합니까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어떤 내가 너무너무 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고 어떤 소원을 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일 때 서원하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곰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루스라고는 돌베개를 베고자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일이 너무나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이런 걸 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운 기둥 돌로 여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을 했죠 서운 기둥 왜? 너무 앞으로 모든 일이 막막해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다 자기를 맡기는 걸 책임져 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 못 낳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네요 남편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다 있잖아요 부인이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못 낳으면 어때요? 작은 부인을 들여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자기가 계속 대대로 물려받으려면 자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척에게로 가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남편이 작은 부인을 들여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작은 부인은 애를 잘 낳아 얼마나 이게 서름을 많이 당했는지 아! 아이를 낳으려고 뭐 별별 걸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성막이 있는 곳으로 신로로 가서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나시는 그 구별한 자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서운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문을 열어가지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사모엘인데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고 소원이 절박했던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입단은 암몬자손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서 전쟁에 승리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소원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보면요 다 응답을 빨리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 절박한 애들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 흥망이 달린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문제일 때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를 그냥 헤져버려요 죽게 생겼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한 다음에는 소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신속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빨리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요?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응답이 잘 안 돼요 자 2사에서 58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가지 일을 시키는다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하고 간절해가지고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금식하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 보지도 않으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죽게 기도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렇게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가지 일을 시키는다 금식하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가서 오락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금식한다고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금식기도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겨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금식하면서 또 막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짓 한다 이거 이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이런 막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강청하면서 기도하고 서운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가서 다 즐길 걸 즐기고 이런 걸 하면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진짜 기도겠냐 이거에 간절한 막 논쟁하면서 싸우고 말이에요 이런 거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오늘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금식한다고 이렇게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건 진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의를 꺾는 것이 않냐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밥만 안 먹고 나 금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흉하게 결박 내 옆에 고통당한 사람 멍해를 메고 어려움 당한 이런 사람들을 다 멍해를 그때 이제 가진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하고 이렇게 금식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해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막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밥만 안 먹으면 그게 금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들을 다 이걸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어요 또 줄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계속 보겠어요 그래야만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계속 보겠어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한 것을 자유해버리고 여기 나오죠 여기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신속하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제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뭐예요? 죄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이런 걸 다 풀어야 됩니다 아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3일하 21장 한번 일전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이슨 시대에 해를 거두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이씨 여호와 앞에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그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 다이슨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했어요? 다이씨 강구했다 큰 죄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부원 사람들을 죽여서 원안이 맺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설을 이번 주일 날 저녁부터 돌아온 저녁부터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기부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약속했는데 보니까 가난 원주민이야 나중에 약속을 해서 이제 못 죽이는데 물기를 끄고 나무 패고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근데 사울왕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기부원 족속을 죽였어 근데 그 원안이 어떻게?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이씨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안 내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 원안이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비를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다이씨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서 7명을 내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7명을 내주면 그들을 어디야 돼? 나무에다 이제 목을 매러 달겠다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왕이의 아이의 딸 리스와에게서 난자 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색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자 고 무올라사랑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를 다섯 아들을 붙잡아 여기까지네요 여기 보면 7명을 붙잡아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원안을 풀어 원안을 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13,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이씨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무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을 빨리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도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치 못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기억해야 돼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내가 축복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기도응답과 축복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이래도요 너 두고 보자 막 속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용서해야 돼 성경에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풀어야지 이거 안 풀면요 내가 축복을 못 받아 축복의 문이 딱 닫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누구 속에다 있잖아 꽁 얹고 있으면서 막 하나님 막 기도해 절대 그래요 기도응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어떤 걸 손을 주고 힘들게 했어도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거 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에다가 막 어떤 누구를 미워하고 내 용서 못하고 이런 거 있으면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 그런 건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관계에서 막힌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 막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쟁이 있는 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분쟁하는 교회들 이게 순마귀 역사예요 완전히 이거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라 그랬잖아요 다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화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뭐냐 합심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받은 비결은 뭐예요? 새 친구 합심기도 했잖아요 새 친구 합심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하만이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혼자 기도한 거에요 에스더라는 왕비한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합심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부 합심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에요 이게 완전히 막 전화 입역이 된 거에요 여러분 희석이하도 여러분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에루살렘 성을 겹겹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막 항복하라고 용어하는 듯해요 힘이 있어야죠 대항할 군대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왕과 대신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 군사령관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싹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합심기도 얼마나 든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신약성경에 보면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여러분 죽게 되었어요 광대왕이 끌려가서 그런데 에루살렘 교수성도 사도행령 12형에 보면 천하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거기서 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서 합심해서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천하여 아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도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빨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둘이 기도한 것보다 세 명, 네 명이 기도하는 게 훨씬 힘이 있어요 빨리 응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구역 모임 이런 거 할 때 거기다가 구역장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또 소원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구역 식구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응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보면 18장의 본문에 하고는 과부가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빨리 들어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했잖아요 야곱도 야뽀강나루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찔끔찔끔하면 기도응답을 빨리 못 받아 기도응답을 딱 빨리 받으려면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오늘 결판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성령추만 받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성령추만 못 받냐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추만 받고 일어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 시간 안 되면 두 시간 두 시간 안 되면 세 시간 세 시간 안 되면 하루 종일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기도하고 몸에 이리 피곤해 오늘 날 너무 추워서 이래서 감기 흘리려는 건 모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음에 기도를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오늘 너무 졸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응답이 빨리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성령의 여러분이 음성을 못 들어도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응답이 되면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의 평안이 막 쫙 응답되었던 확신 속에서 밀려오고 그리고 이게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진짜 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면 딱 어때요? 기도를 딱 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로 아 기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냥 딱 느껴져다 이렇게 기도가 바로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 단계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해야 돼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기도가 쫙 돼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기도응답이 더뎌 그래서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 작전기도 하고 간절하게 강청하며 기도하고 서운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이런 걸 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합심해서 중보 기도도 부탁하고 끈질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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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세요 놀라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빨리 기도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천천히 기도응답을 받아도 되는 게 있지만 어떤 일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모든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좀 더 기다려라 이럴 때도 있어요 왜?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 성숙이 안 되고 뭔가 이런 상황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좀 기다렸다 주시는 경우 그러나 지금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작전기도를 해야죠 강청기도를 해야죠 서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거 있나 없나 이런 거 보고 막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 기도 부탁하고 막 끈질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내가 찾아보니까 한 2년 전에 전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도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기도응답을 아 이건 뭐 빨리 막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돼요 빨리 해결 안 돼가지고 답답해하고 조급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